귀엽네 오늘,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막 빠졌냐? 어떻게 침이 여기까지 튀냐? 입이 안 넘어가 있어서, 너 왜 이렇게 살이 막 빠졌냐? 세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이 여기까지 튀어 너무 신기해,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, 아니 침이 근데 니 안에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컨디션 좋을 때까지 이미 아니 그렇게까지 찜하고 싶었어? 아주 멀리 있어도 침이 어떻게 거기까지 튀기냐? 어제 방송 보니까 세찬이가 나랑 유독 붙어 있더라고 어제 그거 알았어? 너 모자랑 내 머리띠랑 커플인 거? 아 진짜로? 맛있어 안 맛있어? 맛있어! 여자친구였어? 아니 소민이는 아예 무슨 껴안는 것은 연인처럼 껴안던데? 내가 보고서는 나도 깜짝 놀랐어 넌 이겨던데? 진지어? 이겨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연인처럼 껴안더라고 나 어제 운동했어 어제? 아니 어저께 오빠한테 운전한 거잖아 어? 너 두 개 앉아서 오다가야 힙하고 햄스윙을 더 많이 쓰거든? 아프다는 느낌보다 그냥 무거워 알려 내가 자세히 일단 알려줄게 진지호 씨 녹화 들어간 거예요 어? 녹화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간 거야? 아 들어갔어요? 말해야지 아 들어간 거야 아 들어간 거야? 아 왜 이렇게 안 와?